우리 오늘은 세계문화체험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볼까? 세계문화체험관이 어떤 곳인데?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의 자연과 생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야.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 놀이, 요리를 직접 해볼 수 있어. 정말 그런 곳이 있어? 우와, 빨리 가보고 싶다! 가자, 가자! 윌, 터들러! 도착했어! 아, 목말라. 뭐 좀 마시고 싶은데. 코리, 이 음료수 마셔보는 게 어때? 이게 뭐야? 공같이 생겼는데? 이건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나는 코코넛이라는 열매인데. 이 안에 달콤한 음료수가 들어있어. 정말? 나 마셔볼래. 사줘, 사줘. 이거 얼마지? 맛이 어때? 이거 딱 내 입맛에 맞아. 정말 오늘 기대된다. 얘들아, 이것 봐. 오늘 여기를 방문한 사람 수랑 지금까지 방문한 사람 수가 적혀 있어. 오늘 방문한 사람은 193명이네. 근데 지금까지 방문한 사람 수는 어떻게 있는 걸까? 자릿수가 많아서 알아보기 너무 힘들다. 코리, 큰 수는 알아보기 어렵지만 생활 주변에서 큰 수가 필요할 때가 많아. 언제? 난 저렇게 큰 수 별로 본 적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 비싼 물건의 가격을 나타낼 때 큰 수가 필요해.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이제 들어가 보자. 아, 그렇구나.